한살 더 먹느니 1억 감사합니다 해피뉴어 이어 감사합니다 아 민상추님도 3차 감사합니다 어 됐다 조용히 해 갑니다 이거 처음 해보는데 도둑질 시뮬레이션 도둑 시뮬레이터 해보겠습니다 어 새해 복말받으세요 아 정말 다들 정말 감사합니다 고마워요 김치우고 오케이 김치우고 이 플레이탐은 내가 조사를 안해봤거든요 일단 해볼게요 디테일 아니에요 살구는 우주에서 제일 귀엽다 새에도 살구는 세상에서 제일 귀엽다 안돼에에에에에에에에에에에에에에 감사합니다 그래도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됐어 아 진짜 도둑이네 1년전 살구인가? 아니야 그렇지 않아 오 받기 비니한테 전화하세요 잠깐만 오 이거 잠깐만 이거 너무 어 옵션 없나? 새해 첫날들은 첫노래가 한해를 결정한다는데 저는 살구에 안물결표 되었는데 어떡하죠 제 한해 책임지세요 대박났네 대박나겠네 아 거물로 비니 일원 감사합니다 세모 많이 받으세요 했잖아 집을 털어보래 퀵슬롯 이거 어렵다 아이템 퀵슬롯 여기서 빠루 퀵슬롯 오케이 빠루 된건가 탭이 퀵슬롯 아하 아하 이렇게 하는거구나 울타리를 부숴보래요 이게 울타린가 어허 숙이기 T가 숙이기 숙이면 소음이 줄어들지만 느려집니다 어디있어? C인가? 아 오케오케 살클살클 살클살클 오 사람있잖아 오오 오오 숙이면 다 지나갈 수 있어 바본가? 이걸 못 저기요 뭐야 대바대 끝나고 이브하는 줄 알았는데 종국플레이 중이었네 이거 못 본다고? 이 양물 못 훔쳐가는데 이 양반 오 걸렸어 아들아 작년 희생자가 쟀쟀쟀쟀 안가져 여기 아직 그건가봐 아직 튜토리얼인가봐 깨 오르기 오 잘못했어요 오 어 여기다 훔쳐 돈도 있다 오케 프라이팬 프라이팬 왜 훔쳐? 오 뭔 소리야 이거 손전등 켜기 경찰 추격 경찰로부터 도망치려면 옷장 대형 쓰레기통 침대 밑에 숨어서 경찰이 떠나길 기다려야 된다 만약 발격 표시가 빨간색이라면 누군가 당신이 숨는 것을 봤다면 경찰의 장신을 찾을 것입니다 나는 아직 안걸렸겠죠? 도롱다크 파밍인데 이거 일단 괜찮아 뭔 소리야 이거 오케 찻주전자 오이씨 쫄리는데 냄비 아 무슨 생 무슨 생활형 도둑이야 이런거밖에 없어 누가 누가 이런거 탈어요 냄비 가져가는 사람 어딨어 일단 숨어 일단 쉿 쉿 운동은 비싸다고? 정작 운동은 안가져가는데 야 이거 가는거 맞냐? 맞아 이거 지금 15달러 15,000원어치무셨어? 갈까? 나갈래 어허 발각당하기도 쉬워진대 심정에 쓰면 떠날 시간이야 차로 돌아가 바로 들고다니는거 들기 전에 집어넣고 어떻게 알고있지? 짜식 짜식 이거 어떻게 된거야? 굉장한 녀석 이거 이걸로 못나마? 이걸로 못나마? 잠깐만 봐바 당당하게 정면으로 나가 아니 안해서도 못난다고? 아 열려 아니 열려구요 이렇게 쉿 걸리겠지? 아아 아니 아니 왜 거기서 기다리고 계세요 좀 이상한데 뭐야 잡혔다고? 어? 아니 이상한데 이거? 어? 뭘 잡혀? 허허허 허허허 아 이거 이상한 게임이야 허허허허 잠깐만 죽여봐 죽여봐 이 자식 이거 빛을 피해 안녕하세요 이곳은 빛이 안들어 이걸 못본다고? 빛만 안들면 못보는거야? 바본데? 나 아까 어떻게 갔냐 이렇게 열고 오르고 자 이제 냄비 털자 리게임하면 아이템 다시 나오나? 튜토리로 다시 해야돼? 분명히 재분배요 니가 먹겠다는 소리 아냐 이거 오케이 좋아 아니야 아니야 가끔은 이런 일탈도 하면 안돼요 여러분 좋아좋아 가자 맨손으로 그냥 평범한 이웃사람처럼 룰루랄라 룰루루룰루룰루 룰루룰루 아아 평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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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됐어 이렇게 해서 차를 여기 딱 세워놨네 순산하게 문 좀 열어봐 어디에 어떻게 어이 뭐야 이게 가봐 시동 시동도 걸어야돼? 어이씨 무슨 게임이야 이거 어 여기 여기 야 들이박으면 안되겠지? 아냐아냐 떠나 떠나 어디로 떠나야돼 죽고 싶지 않으면 나와 나 냄비 도둑이다 걸리기만 해봐 나 냄비 도둑이야 나 냄비 도둑이야 화나면 어떻게 될지 몰라 오케이 이렇게 하면은 나갈 수 있나봐요 오해 평가 A 개잘했어 새로운 힌트 있음 필요없는데 계속 귀찮고 해 자고 일어나면은 정사를 해주나봐 잠자기 자 4시가 됐어요 나가 컴퓨터도 있네요 뭐야 온라인에서 아니 이용해 휠즈 포 스티프 굉장히 수상한 인터넷 사이트인데 기술 여기 여기서 정보를 살 수 있어 무엇이 어디 있고 누가 지키고 있고 누가 문을 열어두고 Likewise 웋태국 이런데 있다고? 계좌 장고 15달러 빠르하도 crazнет 필요없어 어.. 그린뷰 109번지에 힌트를 구매하래 흐이씨 이상한데 어? 꽁짜네? 어? 미안하다 미안하다 내가 너를 음심했다 전당포로 가서 물건을 넘기고 오래 전당포가 어딘데? 여긴가? 전당포가 어디지? 기다려봐 전당포가 어디야? 차 타고 가야돼? 어이씨 묘하게 현실적이네 어? 아 현실적이지 않다 됐으 흐흐 아 그래도 이게 나 이게 훨씬 나 아.. 알료진이 세이복 말받으세요 감사합니다 Welcome back 이게 뭐야? 8달러 찻주전자 아 파는거구나 야 좀 비싸게 좀 쳐줘 뭐하는 놈인데 찻주전자를 사냐 좋아 TV를 가져오래 그린뷰거리 그린뷰거리 여기가 내 무대다 주전자 8,000원이야 뭐 그냥 적정간거 같은데? 중고.. 중고니까 음.. 훙행님 축하드립니다 109번 여긴데? 아까 고개 아니야 이거 여기만 털어 도둑 시뮬레이션 하신다더니 고물상 시뮬레이션을 하시고 계시네 아니야 아니야 겸업이지 겸업 기다려봐 기다려 기다려 좋은.. 좋은 정보여 항상 집에 아무도 없어 뭐야 줄 필요 없잖아 됐어 정말 허술한 집이고 튜토리얼이 딱 맞아 쓰레기 모으니깐 아 메르카토니 1개의 구독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낡은 TV 뭐야 이거는 무게가 커서 들고 가야되네 열쇠가 있다 안문 열쇠 돈 그렇지 금고엔 돈이 있어요 가자 컵 컵 컵 아이씨 생활용 도둑 이것도 못 가져가? 아 그리고 나는 이제 집 주인이야 어 어 어 부단침입이라고? 에이 저기 저희 집이에요 여기 저희 집이에요 여기 어디서 지금 여기 내 집이거든 대리파 에이 문 문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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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열어야 돼 침착하게 내 집인 것처럼 행동해 어떻게 나가냐 아 여기다 가면 되지 가자 돈스톱을 때도 그렇고 왜 이렇게 도둑질만 하시면 즐겁고 당당해 보이시죠 아닙니다 오해입니다 오해입니다 티비 들고 가자 그치 자 트렁크 이러는데 트렁크였는데 군대나 제 출퇴근길을 다채롭게 채워주셔서 감사합니다 2019년 새해에 꼭 살구님 곁에 행복한 일만 일어나기를 바랄게요 아이 그래요 감사합니다 어우 좋아요 사람 치고 이러면 안되겠지 시동을 걸어줘야돼 가자 쳐쳐쳐 자 우리는 도둑질만 해야돼요 사람을 치거나 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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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썸증 스페셜한 일들을 하면 안돼 알았죠? 이러이씨 나와이씨 살구님 면허 있으신가요? 없으시면 따지마시고 있으시면 따지마세요 알겠습니다 뭐라구요? 없으면 따지마시고 타지 말라는거 아냐 뺑소지 안돼 살구 방송 처음 본게 요맘때쯤인데 벌써 이렇게 대기업이 됐네 요? 새해 복 많이 받고 더욱 성장하길 바래요 아 LS비니 그래요 감사합니다 돈 돈 저번에 한개 먹었다 같은데 보통 저런 갬을 플레이하면 은밀하게 작업해야하는데 살구님은 톱구본능이 튀어나오시네요 아냐아냐 이 집에 아무도 없대잖아 그러면은 메소메소 내 집인거 마냥 편안하게 생각해 좋아좋아좋아 가자 이거 걸리면 안되나? 상관없겠죠? 오 수상한 행동을 함 걸렸나봐 야 뭐가 수상해 내가 내가 TV 이렇게 놓는다는데 가자 수상해 야 튀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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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런거 박살된다고 딱지 떼고 이런거 아니겠지? 야이 진짜 딱지 떼잖아 아 수리비용 아이쿠 맙소사 아 되게 현실적이네요 그럴 수 있어 그리고 도둑이 사람좀 칠 수 있지 그거 아니 아이 1달러 이씨 야 이거 되게 현실적이다 야아 이 아니 내가 전당포 싸다고? 비싼거 같은데 오 스킬 스킬 포인트 레벨어 블랙베이를 열어버려 이건가? 벽돌을 던질 수 있다 락픽 락픽 배우자 락픽이 뭐야? 이 쓰레기 치우라고? 아이고 비싸고만 아 살구야 오래가자니 아이 1티어 구독 10장 선물 감사합니다 고마워요 아이 속매나게 정말 감사합니다 아이 감사합니다 아 자 축하드립니다 엘제이님 쓰레기 아흐님 SK님 W5님 펭귄님 전부 1개 구독 축하드립니다 잠깐만 잠깐만 안 사왔는데? 엥? 아 낡은 TV 팔지 말래? 어허 아이 감사합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아 TV 팔면 안 돼 안녕 집으로 갑시다 블랙 찐으로 연락을 했는데 컴퓨터 확인하죠 아 블랙 베이구나 뭐 경매에 올린 건가 그런 느낌인가 본데 아 야 60달러에 팔렸어요 개꿀 접시 깨기 미션 접시를 깨네 되게 특이한 게임이다 좋아 구독 박제 됐어 자 110 110 거리라 그래서 좌측으로 와서 트리프트 아 수리비용 1달러 괜찮아 멋있었어 단순한 수제 락핑 뭐 락핑 뭔가 필요한가 근데 여기 여기 놓고 가면 되나 안되네 밥은 뿌수기다 프라이팬 토스터기 아 이런 것 좀 훔치지 말라고 아 이 손버름나 차주전자 냄비 역시 생계형 도둑 신발 신발 못판다 뭐가 없냐 뭐가 없냐 부숴 부숴 이거 어떻게 부숴 오케이 수제 락핑 수제 락핑 가자 벌써 인물 완수야? 되게 쉽네 부스터 없나? 왼쪽으로 또 술비용 내기 싫거든요 오케 전당포 어 집으로 가야죠 요약 이거 A 줘야지 그치 개잘했거든 컴퓨터 스틸 블랙 빈이라고 했나? 여기였나 좋아 아까 뭐라 그랬죠? 수제 락핑 구매하기? 여기서 단순한 수제 락핑 이거 됐어 돈 많이 벌었다 차고의 연습용 점심 아 저기 그만 이것도 내 전문이지 제가 왕년에 또 놀았거든요 자 이런거는 잘 보세요 이런 느낌으로다가 요렇게 하시면 됩니다 아 장난 아니고 스카이레임에서 해봤어 아침 7시에 111번지로 가서 훑어봐라 지금 몇시인데 어 뭐 안나오나 그런게 아 왼쪽에 나오는구나 아닌데 10분 아침 7시? 아침 7시인데 잠깐만 일단 털로 가자 일단 털로 가봐 리얼타임이 아니라 게임시간이겠죠? 게임시간 주차장 가서 잘 수 있어? 몇시야 저게 엘지 단독 지피 3군은 도둑질과 살인과 문 따기에 능한 것으로 밝혀져 아냐아냐 에이구 아 여기서 살펴보나봐 왼쪽 위에 미니맵 왼쪽 위에 미니맵? 왼쪽 위에 미니맵? 지금은 11시인가 그러면? 부숴 털어 그냥 아무도 없구만 아 잠깐만 아아 아아 아 아 아 아 아 아 부숴졌다 잠깐만 아니 누가 이렇게 철장을 해 해놓고 사나 감옥이야 감옥이야 응? 이리 가보자 아 여긴 못 나온다고? 갇혔어 갇혔다 아 뭐야 이거 역시 새해는 도둑질이지 받으세요 복 많이 받으세요 하수 아니 죽었어 흐흐흫 아 난 쥐덫도 아니고 이거 어떻게 된거야 이게 여길 못 넘어 흐흐흫 도둑덫이라고? 왼쪽에 튀어나온 담장 못 깨요 어 여기 깰 수 있다 이렇게 또 그걸 해놨네 살구멍을 해놨네 뭐라 써있었는데 돌아가 봐 일곱시에 다시 오자 다시 오자 이거 다시 오자 이거 뭘 모두 죽이고 아무도 없구만 지금 아 또 수리비 나오겠다 오케이 찾았고 집을 가서 일단 락픽을 엄청 사오자 아 오른쪽 위에 아 어 이거 치워드릴게요 소재라깅 요정돈 구매를 해줘야지 이게 투자거든요 투자 가자 어 어 시간 어떻게 보네 이렇게? 어떻게? 잠자기? 수면? 어디? 아니 컵 옆에도 아는데 여기도 여기도 있다며 이건 알지 사라 사라 새해 첫날부터 도둑질인거야? 그런거야? 그렇죠 원래 다 그래요 다 다 그렇게 끄는겁니다 나가자 마을에 주차장 가시면 잘 수 있어요 에헤 자 여섯시가 됐어요 가자 한시간 냅뒀거든요 차로 하려면 거리에 세웠을 때 가능해? 어허 이 차 운전하는건 되게 현실적이다 오이씨 수레비는 울기싫어 가자 빼꼼 여기 사람 있구만요 자 이거를 감시를 합시다 오케이 주차장에서 잘 수 있다 도둑질겜 보면서 순두복소매 소주 먹으려다가 간식적에서 소진 박스 먹는데 생각보다 어울리네요 다들 맛있는 야식 드세요 아이 그래요 감사합니다 아 못 가나 여기 111번째 아무도 없을 때까지 기다린다가 중요한 상대를 훔치기 여기 이거 좀 기다려야겠다 사람 때리는거 안돼요 아까 보니까 바로 잡혀 여러분 주차장을 한번 가볼까 여기 오른쪽에 여기가 피니까 여기 아님 좀 이상한데 여기 파크에 피 아닙니까 이놈씨끼 아아 잠깐만 바로 옆에 어디 여기 맞네 오케이 스페이스 자기 이거는 새벽 아 새벽은 아니지 일어나갈거니까 3시까지 자자 뭐야 잠을 그냥 풀로 자네 아 어헝 아 아 그게 그게 집에 있는 시간을 알려주는거구나 아 그건 몰랐네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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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안녕하세요 아니요 잠깐만 아 이 집 사세요 젠장 하필 차를 막고 있음 뭐야 차를 막고 있음 내 차가 뭐 막고있나 흫 아아이 아니 집 마당 들어왔다고 바로 신고 때리는 사람이 어딨어요 쉿 아 누가 오고있어 주차단패 살구 주차단패 살구 주차단패 살구 주차단패 살구 주차단패 살구 들어가 개무서워 개무서워 안 무서워 차를 견인한대 경찰이 야 내 차 견인한다 내 차 견인한다 잠깐만 내 차인가 이거? 아니잖아 아냐아냐 제가 차를 뺄게요 뭐야 저 차 뭐야 저거 이상한데 경찰 미쳤어 이거 저거 정신 나갔어 지정신이 아니야 여기서 갈 수 있지 않을까? 오 된다 111번과 뒷무로 들어왔어요 여보 소리도 돼요 사람이 있네 두사람 두사람이 있네 쉿 쉿 오 안녕하세요 경찰 오기 전까지 잠깐만요 아아아아 안에 숨을 데가 없네 흐흫 아 경찰이 이해를 잘하네 순하게 숙이고 다녀와야 돼 12톤 사라사라 새해되니 히트냥이 달았어요 2019년에도 잘 부탁해요 어 다루다루님 감사합니다 2019년도 잘 부탁드려요 고마워요 야 12개월 구독 한 번 더 늦었네 사람이 잘 공가를 하자 뭐 있다 원래 원래 천재 도둑들은 낮에 이래요 천재 도둑들은 낮에 이래요 오 오 오 오 오 오 오 오 가자 대담하게 원래 이렇게 하는 거예요 원래 가자 가자 옆집으로 들어가 원래 이렇게 하는거야 냄비 가져갔어 이거 왔던데 같은데 프라이팬 새로 샀네 인벤토리 같이 샀대 휴 됐습니다 신발장에서 조다 한정판 숨치라고 거기 어딨어요 가자 좀만 좀만 숨어있자 이거 정가 2번 가격이었다고? 아니야 아니야 이거 언제 없어지냐 없어여 아 아니구나 아까 누가 변기통 부술 수 있다니 오 진짜네 없어졌어 이거 뭐예요 아 시간도 걸려? 어허 아 빨리 가세요 노가리 까고 있어 숨어 숨어 아니 내가 봤을 때는 나가도 되는데 이거 나가도 돼 이거 아 이거 약간 위험하구나 안되네 내 차가 지금 위협받고 있어 경찰의 조시 여기에요 문을 내면 바로 죽는다 이거 가볼까 한번 아 될거도 같은데 뭐야 아 오늘 빨리 들어와야 될 것 같아요 편둥통 때문에 말 안했는데 너무 아픔 말 안했는데 혹시 아 아 아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